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집에만 계시는 중에도 우리의 산과 들은 그리고 공동묘지는 이렇게 봄옷으로 열심히 열심히 갈아입고 있습니다 구멍을 보면 확인을 해 보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구멍이 되게 크다 애벌레가 한 마리 있네 이게 단가 너 혼자서 그게 뭐하냐 이게 무슨 애벌레야 너 말고 진짜 주인이 없어 없네 진짜로 너는 누구냐 그게 단가 보다 이게 젓갈 늑대금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주인이 얘가 여기서 젓갈 늑대금이면 사실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아 그래도 오늘 너무 춥고 여치도 한 마리 못 봤는데 다행히 젓갈 늑대금이라도 한 마리 건졌습니다 자 바로 제 뒤에는 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젓갈 늑대금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거의 한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이렇게 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젓갈 늑대금이 도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저기 요런데 젓갈 늑대금이 참 많은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젓갈 늑대금이를 발견해요 요런데도 좋아하거든요 젓갈 늑대금이가 그런 곳에는 없고 엉금없이 무듬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